선생님! Q! 계속 화내시는데요? 아유... 답답해서 그래 네 답답해 많이 왔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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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2대1로 이겨 빼면서 싸우면 이겨 빼봐! 빼봐! 궁 써! 지금 궁 써! 지금 궁 써! 지금 궁 써! 지금! 쓰라고! 지금! 분노차야 돼! 스턴! 스턴! 저 막아오! Q! 2! 2! 야! 야! 너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죽여! 다 죽어! 다 죽여버리는 거에요! 다 죽여버리는 거에요! 다 죽여! 아, 큐오면떠 techniques 아, 그냥 미니ukan mogą 아, 미니년을 먹으라고 아, 이러면 제가 할게 없어지지 아, 그렇습니다 스승님! 스킨 드럼아이요 패왕색의 폐기 내가 궁은 빨리 쓰려고 하냐면 국 buff 부능한 성격 즈즈즈 스승님의 넓은 뜻? 깊은 뜻을 잘 들으시라고요, 오라바들이 오파닝? 아니 오파닝은 좋댓말이야 대기해요! 앞에서 답답해Salmac 돼 이대로 때리라고! 알았어요 아니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아 대기야 너가 앞에서 그냥 방심을 유도한거에요 아우 방심을 유도해 죽겠어 이러다 진짜 스.. 스님 혈압 터져 죽죠 집에 갈까요? 아.. 집에 안가도 되는데 원래 이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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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요? 미연.. 미연 겹쳐 원거리 미연 겹쳐 대기하고 겹치라고! 겹치래요! 올 때 올 때 큐 쓰라고 큐! 이렇게 아 이제 했으니까 한 번 한 것도 제가 잘하잖아요 와 진짜 아.. 창호 오빠 진짜 말 진짜 안 듣는다 큐! 앞에 가서 큐하면 미연 쭉 믿어요 이거 쟤 떼지마 어 그런거 좋아 그게 바로 그게 제일 좋은거였어 그게 제일 좋은거였어 스승님이 알려준 거잖아요 아까 그리고 앞으로 오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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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가 있는데요? 아아 저 밭자가 있잖아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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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대로 하라고 오파밍 해!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 아 그걸로 안가면서 오파밍 이렇게 가는거 아니야? 아니야! 미연 있잖아 앞에 미안합니다! 아니라고 마빵 맞을 준비하세요 라임 믿어요 큐! 아이고 그거 안써도 되는데 아 우리 강키 우리 스승님 아 이제 레넥톤을 휴가도님 온 지 얼마 안됐는데 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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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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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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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큐 빠지면 들어가 궁쓰고 큐 빠지면 궁쓰고 들어가 붙어! 붙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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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고 일단 붙어있어요 빠졌다 가자 가자 궁 써 스톨 스톨 2 전면 쓰지마 아 못잡아 못잡아 됐어 전면 뺐어 전면 뺐어 좋아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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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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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에? BF? 아 딜렉톤으로 가야 근데 진짜 딜렉톤 가보자 진짜요? 딜렉톤 가자 아이 와드 하나랑 와드 두개 아 물량 와드 두개 사가지 아이 가자 아우 상관없어 가다가 보고 어차피 아 레넥 3대장이네 이거 와 진짜 쩐다 다 죽지 이러면 아니 3킬 1렛 다 죽어 이러고 피바라기랑 네 정제영상 가면은 무적이지 이미 무적이에요 얘는 얘는 뭐야 여기 어디야 소환사의 협곡 바론 밸리에서 무참히 나에게 깨졌어 아유 한대전에서 졌어 얘는 얘는 선장이 아니야 아 진짜 얘 든든한 뒤에서 든든하게 너는 선장이 아니라고 도단배가 서졌어 너는 선장이 아니라고 건방진 자식아 밀면서 하면 돼요 도단배 가라앉았어 스탯팅 나오면 뭐 어쩌라고 나오고 뭐 나보고 어쩌라고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갱온다 아 그거 그냥 쓰면 안되는데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 이는 무조건 미니언 맞추고 상대에 맞출 때 써야돼요 타고 들어가는걸로 지금 앞에 큐써요 분노 쏘면서 피쳐 많이 찾을까 이거는 이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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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들어가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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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걸어 스턴 걸어 들어와 들어와 금쓰고 야 한 번 더 이 붙어 져만 잡았다 잡았다 죽어 임마 너희 죽어있지 아 이 자식이 진짜 이 까짓게 무슨 선장이라고 어디서 배를 끌고 다녀 건방지게 건방지대 라인 하나 더 먹어요 건방진 건방져 와드 어디 받을까요? 서처 카워드 해야지 겁쟁이야 와드 어디 받을까요? 와드 좀 더 오른쪽 가봐요 부신 끝에 오른쪽 부신 끝에 아 끝에 오른쪽 끝에 아 오른쪽 끝에 여기 여기 어 거기 거기 아 그래 거기 끝에 박아야돼 갓 보소 가운데 박으면 애매해서 안 돼요 갓 보소 와드박스 Wie 왜 이렇게 힘든까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시청자한테 알려줄라 그런거 아니야 나만 배우면 어떻게 같이 배워야지 아 그래 빨리 먹고 집에 가요 그냥 이거 아 컴온 형쾌 빨리 먹으냐 집에 가요 여기서 가요 패기있게 이게 막룬 lenn accomplice lenn 아쉽다 너무 건방졌다 뭐 살까요 bf 진짜 피바라기 피바라기 가 bf가 핫들게 피발이 의ứng 갈거 있어요 울려 팔고 와드 두개 내가 신발만 있었더라도 네 신발만 있어도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네 아직 신발이 없네 아 노신발 메넥토는 신발 늦게 사도 돼요? 아 이가 있는데 이 타고 가면 되지 딱히 필요가 없어요 아 이 타고 가면 되지 학살잖아 복수해줬어! 아 갱플 킬 줘 질 수가 없네 질 수가 없어 아 좋아 그냥 내가 따줄게 봐봐요 안 준건데 아 웃겨 살았어 뭐 초과서 죽이긴 쉽나 궁 썼어 갱플 용도 잡았어요? 지금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질 수가 없네 아니 팀 분위기 누가 만들었냐고 이것도 20분 썰은 하겠네 아니 팀 분위기 누가 만들었냐고 누가 만들었을까? 아 누가 만들었냐고 아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냐고 아 누구야 아 스승님이 만드셨죠 아유 그럼 역시 스승님입니다 그럼 말도 잘 들어요 스승님의 결과에 이거 장족의 발전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큐 쓰면서? 네 밀어 밀어 가운데 들어가서 채널 많이 맞추기 이런 건 많이 맞춘 건 기본입니까? 응? 내 도마 위에 올라갈 다음 사람은 누구냐 뿅 와도 어디다 박을까요? 박지마 이제 밀어 아 컴만 이것도 얘네도 응 가운데 가서 밀고 그렇지 요호 아 이거 그냥 피바라게 사와요 레넥 지금 집에가요? 사와사와 사와 CS 먹는 좀 마시다piel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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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 사와 사와 믿으니까 우후 걱정 마세요 크익 씨 쿨감영약? 그냥 가입시다 쿨감영약? bob 아fire Industrial 제가 아이큐 83이거든요. 이거 먹으면 100대요. 진짜. 83이야 진짜로? 아 진짜 아이큐 83이에요. 현실 아이큐. 진짜요? 아 현실 아이큐 83이다니까. 왜 이렇게 낮지? 왜 이렇게 높아 보이는데? 스물여섯 살.. 아 스물 네 살 째인 거예요. 아 제가 어떡할 거야 저거. 탑 어떡할 거냐고. 아 이거 20분 서렌 나오겠는데? 먹어. 안 먹어 많이 먹어. 봐봐 앞에 뭐하고 있나 봐봐. 궁금하잖아. 봐봐. 아 당연히 봐야죠. 한 번 해야지 도와줄거지. 가야지! 가야지 이러면 가야지. 아 가자. 전멸 2. 전멸 없네. 아. 이거.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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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지. 야. 메모리. 탑 먹고.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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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터지지. 이제 그냥. 그냥 터진 거야. 터지는 거야 이거. 이가 터진다는 걸까? 이거 이거 이거. 나도 니들 좀 기회 와. 내가 앞으로 가 있을게. 선봉이야 내가. 와. 아니. 갑시다. 저 앞까지. 스승님. 아 먹어 먹어. 아 좀 쫄았어. 밀어 밀어. 도속. 고속도로 내. 아. 미니언들이 여기서 이상하게 만났어.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봐봐. 봐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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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고고. 아. 주영이구나. 아. 야. 나 5대1도 이겨. 아 괜찮아 이겨 이겨 이겨. 나 5대1도 이겨. 아 이겨 이겨 5대1도 이겨. 갱프를 무시해도 돼. 알리? 아 알리 말고. 아 잡지 말고. 아 일단 맞아주고. 궁 써 궁 쓰고. 너무 늦게 썼잖아. 화이팅. 너무 늦게 쓴 것 같아. 큐 한 번. 아아. 쿨 빨리 써야지. 아이 쿨. 약을 안 먹었어요. 아 쿨감. 큐쓰는 살았는데. 아 약 먹을 시간이 지났네. 아 맛이 갔어. 아 이거. 아 근데 엄마가. 영양을 먹었으면 잘했어. 아니 엄마가 공복에 약 먹는거 아니라고 그랬어. 맞아맞아요. 약은 식후 30분 꼭 먹어야 돼. 아직 식사 못했으니까. 아이. 식사하면 바로 먹읍시다. 그럼 그럼. 좋습니다. 아 아쉽네. clap 서븐 UW 알았어요. ¿ BLIA가 뭐 할까요? 저거를 민가같이 먹고 신발을 삽시다. 아aming! 아직도 신발이 없구나. 아니 저거 팔까? 팔았다. 신발 못 사요? 팔고 잠깐 닌탑? 아냐 아니야 신발 stitch UW 그거 점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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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탱탬을 올리나요? 네 흡혈이 쩔어 이게 그리고 같이 하면 쿨감이 지금 몇 프로야 봐봐 몇 프로야 쿨감 30%지 정례영상 나오면 맘쿨감이야 정례영상 나오면 딱 10% 올라가가지고 맘쿨감이야 이러면 딱이지 딱 40이지 이게 불로 먹으라는데 다이애나가 먹고 있어 먹는거 좀 트롤이 맞아요 다이애나 줘야죠 빠르게 서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방금전의 한타로 일부나 이게 게임을 이끌어가는 그거야 일부러 던졌다 일부러는 아니지 와드 얻다 막을까요? 두개나 있습니다 두개나 있나요? 박지 말아봐요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비면 안돼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맞아줘야 되죠 근데 나 탱이 아닌데 와드 탑에 빗굴이 갈까요? 빗굴이 와요? 빗이 빠지네 이러면 가 이러면 가 아니야 안가야 돼 그냥 가 저런 꿀은 또 먹어줘야죠 어차피 마스터이도 보이시니까 와드가 뒤쪽에 박을 필요없어요 우리 앞쪽에 박아야돼 저 초과서 도와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봐봐 봐봐 지금 뭐하고나 봐봐 설마 싸우는거야? 갑시다 저 도와줘야되는거 아닌가? 조자가 있나? 조자가 있나? 조자가 있어? 없네 전멸 2 그렇지 스턴 다시 2 빠져나가 왼쪽 빠져나가 아 게임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마이 하드캐리 나오겠는데? 이걸 지나? 이걸 지나요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이렇게 된 상황은 미드타워 하나 밀리고 제대로 합시다 아 그만하셨어 하지만 분탕질이니까 이게? 분탕질이야 분탕질 이런거 진짜 분탕질이야 진짜 분탕질 뭔지 한번 보여줘 영조는 붕당 붕당을 그거 했 그거 뭐냐 그거 했는데 나는 붕탕 한번 가? 아 가지 말고 미꾸라지가 뭔지 보여주실겁니까? 안전하게 해봅시다 넌 너무 많이 보여줬어 아 애들 각성했어요 집중한대요 나스까지는 골드차이 많이 나지 않을까요? 나스까지는 골드차이 많이 나지 않을까요? 많이 나지 우리가 좀 유리하긴 유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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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같이 했네 파밍을 그니까 이게 2로 들어간 다음에 네 Q, W 쓴 다음에 바로 나와요 W로 먼저 쓸까요? Q를 먼저 쓸까요? Q를 먼저 쓸까요? W 먼저 쓴게 좋아요 그래야 그 상황에 내가 많이 줄어듭니까 평캔? 평캔까지 여유가 안될거에요 한타 대가 아 아 많이 아퀴레서 스택가에서 아유 예스 세드 아 그거 방금 그 아래쪽 부시에 맞아 박아요 여기 삼거리 음 근데 좀 뒤에 박을 필요가 있어 요고 요고 오키 리뎃이였는데 여기도 거기 박아요 근데 아래쪽으로 박아요 여기 위쪽에 박아야돼요 딱 가운데 박으면 될거 같은데 센타! 센타에 박아야지 쟤 싸운다 우리 그냥 타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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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에는 W가 안들어가죠? 우리 안들어가는데 평캔은 돼 평캔은 돼 잠깐 보면 안돼요 상황은 좀 궁금하긴 한데 봐봐 난리났지 여긴 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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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쭉 믿어 돈도 모았다가 Q 모아서 Q 모아서 Q 그렇지 이거 한방이야 그렇지 다시 2 아 이거 빨리 써야지 저거 W로 죽여야 미디언 빨리 빨리 기다려야 돼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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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백터워 한게 아니라 탑가는데 어떻게 니디 싸운거야 미안해 아 미안한게 아니지 이거는 응 이거 밀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 미안한게 아니에요 밀어 무시하고 밀어 무시하고 밀어 무시하고 밀어 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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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타워 무시고 싸워 스턴 2 2 2 2 2 스턴 이야 잡았다 잡았어 잡았다 억찍 때려 억찍 때려 감히 어디서 블라지 밀어가 억찍 때려 빼 이제 빼 이제 지금 빼 지금 빼 지금 빼 지금 빼 알리 돌아 쏘고 있자 지금 빼 괜찮아 아 그 쓰면 안돼 그 쓰면 안돼 나 점화석이 있어 야 그냥 잠깐만 하면 알리암다 아 스턴 거고 마이 스턴 거고 2도 빼 2도 빼 2 아 알파가 터지냐 하 그 밀 쓰면 안되는건데 이게 뭐 섞어요 사아 전쟁영상 이거 좋아요 이거 망쿨감이에요 우리 아 진짜요? 응 마만두도 없고 쿨감 랜액이네요 봐봐요 아 망쿨감 딱 망쿨감이야 이게 와 생산력도색 얘기에요 이루어 궁 쓰면 최대 3천에 마방불이만 다 높아요 오 역시 그 다음 팀 뭐 사요? 썸팍? 신발 아 신발 음 지금 신발 살 돈도 없어요 돈 한건 팝시다 와드 사야되니까 돈 한건 팔고 신발 장화아 와드 하나 더 살까요? 사 사 와드는 많이 박으면 박을수록 좋잖아요 음 근데 너무 많이 박으면 또 안돼요 음 효율적으로 박아야지 어쩌다가 6킬 5데스가 됐지 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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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하나도 없어 탑으로 가 탑으로 가 안 돼 블리츠 아 다퉁했네요 아니 모여서 탁 가는게 아니고 아 나 혼자? 혼자 가는거지 아 미안합니다 한타가 이게 약간 장담이 안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애들이 이상해요 믿으러 가요 믿으러 가요 냄새 안좋아요 믿으러 가야돼 합류 해줘야될거 같아요 저 없이 계속 싸워요 아니 원래는 싸워 우리 없이 싸우면 안되는건데 얘랑 싸워줘가지고 합류할게 상대편은 누가 잘 근거였나요? 다 잘 폈어 거의 마이가 좀 잘 큰거 같은데 어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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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킬 있잖아 아 들어가지마 왜 들어가 왜 들어가 빼빼빼빼빼빼라고 어 왜 들어가 그거를 아 왜 들어가 그거를 그 들어가면 어떻게 해 전 활발게임은 이걸 진행 이걸 이렇게 아니 왜 들어가면서 빼라고 했잖아 내가 하 하 하 하 하 하 아니 블리츠랑 다이아 다 뒤에 있었는데 초과스랑 블리츠는 집이었어요 하 하 하 아 미치겠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초가스 초가스 아 잡았다 좋아 아 쌤쌤이예요 왜 숫자가 부족한데 싸우는 건가 아닌지 이해가 안가네 쌤쌤 이즈리얼이 캐리하겠지 근데 이거 이즈리얼이 있어서 아 내가 던졌어 버럿에서 드려요 네 숫자가 마일드 들어가는 걸로 콜 콜 어디 갈까요 탑으로 가요 보릇은 잘못 드렸어 꼭 이걸 봐야되요 들어가기 전에는 숫자가 어느가 더 많은지 콜 확인하시면서 으음 아 초가스 좋아 초가스 딜초가스야 믿음인데 어 초가스가 왔는데 언제 갔다 이제 초가스 탭이 뭐에요 영범 어 딜탬 아니에요 저거 영범지팡이 딜탬 아니에요 체력 올라가지야 영범지팡이 어떻게 할까요 뺄까요 한번 더 밀어요 응 한번 더 밀고 헛놀이 따를 것이다 넹 그래도 뭐 탑은 속도로 냈으니까 음 나쁜 상황은 아니야 지금도 어디 갈까요 이거 먹으면 되는 아유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으음 와드 가운데 밟고 바로 남은 와드 바로바로나 밟고 나 잡아오는 거 같애 밟고 왼쪽으로 돌아서가요 빰빰빰 그럼 병 넘어서 가 아래쪽으로 됐어요 병 넘어서 가라고 그냥 병 넘어서 이로 넘으면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합류하라는 거죠? 네 합류해요 이제 우리 애들 봇이 두명이에요 아 올라오겠지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 말하지 마요 아 올라와 알았어 나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자극하지 말라니까 같은 팀? 아 노라고요 자극하지 마요 오케이 콜 그 신경제 대표적인 명대상 있잖아요 미드 합하고 한탄하죠 흐헤헤헤 어 케이티는 집 간다 아 채팅창이 정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싸운다 그러니까 금탕질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럴때는 잘 큰 사람이 과묵하게 자기 할 일만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온다니까요 조용히 해 조용히 난 게임할 때 조용히 한 편이라서 난 누구 터치 안 해 게임할 때 계속 채팅을 하면은 아 조용히 하고 하자 응 터치하지 마요 그러면 땡기면 안 돼 막말은 우리가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랑선 터치하면 또 말을 안 해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지금 들어가면 해 지금 들어가면 해 깨틀이 닿았어 깨틀이 닿았어 들어가면 해 들어가면 해 들어가면 해 가자 아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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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으로 가는 게 안 나요 멍지바 이거 인식 걸만한데 아아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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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 이러고 있다가 어 빼요 빼봐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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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앞쪽 멜로 저거 잡아 이즈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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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쎄 아 못쎄다 못쎄 깨틀이 잘 못해 대박 대박 어떻게 해? 시야를 넓게 봐요 방금 이즈랑 블라디 전멸에서 W 쓰는 잡는 피였어요 아 진짜요? 응 근데 W 쓰고 전멸였어요 얘 어떻게 해? 집에 가야 되는데 저거 이즈리안으로 올텐데 음 집값 어 저러면 쟤 알리 아 먹으면 되는데 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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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왜 안 먹었지? 그 왜 열어줄 걸까요? 천원 있어요 그.. 그 뭐야 그 그 템 눌러봐요 잠깐 어... 우리 그 그거 가야되요 뭐야? 가시가볼 요거? 응 삼백갑을 사요? 사.. 아 사지마요 닌자신발 가 닌타 닌타 가고 삼백갑이나 와드 화이팅 화이팅 아 힘들어 어쩌다 게임이 이렇게 됐지? 아까 80분 게임한다고 그랬잖아요 20분 소리는 안나왔어요 아유 네 네 아이 그럼 하.. 제가 죽일련이세요 아 아니지 아이 그렇게 간이 아니고 아유 자학을 하고 그래 헤헤 헤헤 헤헤헤 으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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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형이 잘할게 임마 헤헤헤 헤헤 여긴 이 분은 참 말이 맞네요 네 위에서 들어갈 준비야 위에서 들어갈 준비 위에서 위로 가요 병 넘어 생각하지 마요 병 넘어 스킬 하나 빠지는 거잖아 어? 병 넘어 생각하지 마요 병 넘어 생각하지 마요 스킬 맞춰야돼 네 병 넘어 생각하지 마요 하나 못 맞췄다 어 뭉쳤다 블라디쿤 다 맞으면 개아퍼 아 우리가 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니시를 제가 해야되나요? 아니 초과스라는 게 제일 좋아 초과스나 다이애나 다이애나 저거 오 이니 맞춰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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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니시를 잡았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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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автомоб보다 원 contag 이입 어 그렇지 그렇지 왼쪽 봉인줄 위입이야 왼쪽 위에 봐야돼 궁 쓰고 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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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맞춰야돼 거리 잘 재야돼요 아 깜다 Earth 아이고 할만해 할만해할만해 할만해할만해 Shamatk сотруд 이겼어 이겼어 이겨otion 아니지 융오요구 가중 하지 못하게 그거 falar 더블챌 와 좋은 역전입니다 아 좋아 다 밀면 돼 다이애나 굉장히 잘해줬어요 방금 존댓말해야지 아 근데 이 순간에 말 진짜 많다 종이 연습 게임하다가 쓰는 좋은데 다 밀면 돼 커뮤니케이션하고 붙여 팝 밀 수 있나? 아 이거 미니언들이 밀겠다 아 못믿어 못믿어 이렇게 부활했어 다이애나가 집에 안가래요 아 이거 밀어라 제발 못믿어 못믿어 아 못믿어 와드나 팔어 쓸모도 없는 와드 이거 아 이거 돈이 맨날 애매해 포탑 하나만 깨줘봐 용도 먹어봐 뭐야 없네 이용없어요 아 이러면은 자이언트 벨트 자이언트 벨트 자이언트 벨트 나는 거인이니까 나 마이가 무서워서 이거 살라 그랬는데 안사도 될거 같애 나는 거인이니까 이겨야죠 바론에 가자고 탑을 가는게 안가요? 바론이 안가요? 아 일단 미드 밀고 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미드 밀어넣고 아 진짜 친절하다 진짜 내 무뎌 난 저에게 더 기분 나빠 난 저에게 더 기분 나빠 나 혼자 게임은거 내 또로 좋겠어 난 저에게 어 가도 돼 가도 돼 괜찮아 케이틀린이 없어요 아 금방 와 금방 와 얘도 멀었잖아 가긴 가돼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블리츠 블리츠 뭐야 일단 믿어 믿어 아닌거 같아도 선생님이 바라면 가면 어 당연하지 가지 말랬는데 이래놓고 바로 줘 바로 줘 바로 핀 찍어 핀 찍고 저 오라클 있지 와드 치우고 궁 쓰고 들어가야되는데 궁 쓰고 들어가야되는데 블리츠야 궁 쓰고 들어가야지 먹네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도 돼 이즈리의 탑이야 무시하고 먹어요 먹대에 봐봐 왼쪽 봐봐 괜찮 약간 좀 왔다갔다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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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체란 보고 바로 체란 보고 그렇지 스킨은 아끼고 먹었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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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쓰고 들어가 블라즈 무시하고 들어가 들어가 블라즈 무시해 들어가라고 이 한 번 더 이 스톤 죽어 인마 들어가 왜 쫄아요 들어가 아 아파서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전멸 아 전멸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탑 깨피다 네 네 안 아파 한 번 더 쓰레기 못 던져요 여기서 던지지도 못해 던지지도 못해 여기서는 해봐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던지냐면 보자 던지기도 힘든데 여기서는 못 던져 어떻게 해도 여기서는 끝났 수 있게 여기서 못 던져 어떻게 해도 이겼어 이겼어 끝났어 끝났어 이기는 뭐하노 5점 주면 마이너스 3점 된 거 깎여가지고 2점 주는데 헤헤헤헤헤 이기는 뭐하노 그리고 뭐 이름이 뭐예요 레벡 던이에요 아 좋은데 이야 진짜 승리가 힘들어 롱런했지 롱런했잖아 처음에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네 너무 쉽잖아 이렇게 한타가 좀 잘 안 풀리면서 40분 경기가 가져갔어요 정말 쉽게 이길 게임이었는데 네 정말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아 괜찮아요 말 좀 잘 들어요 좀 말 잘 들었어요? 아니 너무 쉽게 이겨가지고 이기면은 김인 분 골 날까봐 제 골이 뭐가 어떠세요? 4점 먹고 1점 됐어 난 하난대로 잘 시켜 아 이거 뭐냐고 이거 아 4점 먹고 1점 됐어 마이너스 3점 뭐냐고 축하합니다 아 지전 지전 골드오 0.1개에요 이게 지전일세 일단은 내가 방송이라 짜증내고 급하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못하는 챔피언 하면은 내가 몇 판 해봤어요? 저요? 한 10판 해봤나? 10대판 그럼 노답이네 난 처음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처음하는 이정도면 내가 봐주려고 그랬는데 노답이네 노답이네 이정도면 30판 했어 30판 했어요 아니 아니 개노답이네 개노답이야 그냥 아 나는 맨날 결과 나온다 전 아무거나 칩판 안했어요 결과 한번 보죠 여기가 봐 아 봅시다 정해져있지만 아 난 모르는 일이에요 난 모르는 결과 진짜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고 결과 진짜 이거 인간적으로 강길 선생님이 화를 얼마나 많이 냈냐 안 냈냐를 좀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 난 모르는 일이야 20분 썰에 나오는 경기냐 아니면 이 정도까지 끌고 왔잖아 내가 20분 썰에 나오는 게 아닌데 오빠가 끌어온 게 아니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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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씨 아무음은 안 해가지고 대답 안 올렸어 아무음은 안 해가지고 한대씨 아 야 쟤가 왜 저러고 난데 알겠다니까 짱쟤가 저러고 난데 내가 알겠어 이제 왜왜왜왜왜왜 이제 알겠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저러고 사는거야 정리는 살아있다 아 그래요 아 빅토리 지금 마실래요 3분 시작할 때 마실래요 3분 시작할 때 마실래요 3분 시작할 때 마실래요 그래요 그래요 애는 빨리 마는 게 좋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자 3분은 합격할 김혜분씨와 함께 그 나이스게임트리 팀 그 사원들과 5대5 게임을 하면서 팀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때 뵈요 뿅